대표적인 장기 투자 ETF인 SCHD와 VOO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CHD는 성장하고 있는 배당 기업 100개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매년 24개 정도의 종목이 교체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VOO는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인 S&P500을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인데요. 500개의 종목이 포함되어 있고 매년 1.5% 정도의 종목이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우량 기업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배당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상당히 성격이 다른 ETF들이거든요. SCHD는 배당을 중심으로 우량 기업을 뽑기 때문에 당연히 VOO보다 배당률이 높고요. 반면에 VOO는 고성장을 하는 성장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 측면에서는 우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 종목의 주가 상승률 비교 차트인데요. 초기에는 비슷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차이가 벌어지고 있죠.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최근에 VOO 상승률이 압도적이라는 거 두 번째가 조정 시의 하락폭이 VOO가 더 크다는 거 세 번째가 두 종목 모두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VOO는 오를 때 더 오르고 떨어질 때로 더 떨어지는데요. 특히 요즘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같은 시총상의 몇 개의 기업들이 상승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종목의 상승률 차이가 더 커졌습니다. 모두 좋은 ETF이지만 여기서 취향이 갈리게 되거든요. 주식 시장에서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우상향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투자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매수 너무 빠지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면서 손절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패닉셀이라고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크지 않은 걸 원하시는 분들은 VOO보다 SCHD가 마음이 더 편하실 겁니다. 두 ETF 모두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배당률에서는 꽤 차이가 납니다. SCHD의 연 배당률이 3.2% 정도인데 VOO의 배당률은 1.3%거든요. 두 기업의 배당률 차이가 꽤 있기 때문에 부족한 상승률 차이가 일부 보전되게 됩니다. 5년 축하 상승률을 단순하게 비교하면 31.34%가 차이가 나지만 배당을 재투자한 토탈 리턴 값으로 보게 되면 19.04%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OO가 다소 앞서긴 하지만 배당 재투자까지 고려하면 SCHD도 5년 동안 82%로 나쁘지 않은 수치를 보여준다는 거죠. 시가 배당률도 차이가 나지만 배당 성장률도 차이가 나는데요. SCHD는 10년 동안 연평균 10.87% 성장한 반면 VOO는 7.14% 성장했습니다. 두 ETF의 배당금 차이가 점점 커진다는 거죠. SCHD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12년 동안 투자를 냈다면 현재 배당률이 10%대입니다. VOO는 같은 기간에 투자를 냈다면 6%대로 확실히 차이를 보이고 있죠. 주가 상승을 통한 자산 상승도 중요한데 배당을 통한 현금으로 확보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주식 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아주 많은 돈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면 VOO의 배당률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직접 주식을 팔아서 인출하는 자가 배당을 실시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으시는 분이라면 더 빠른 자산 상승을 위해 VOO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직접 팔기가 싫고 배당만으로 생활비를 커버하고 배당이 매년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SCHD가 더 나은 선택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간략하게만 비교를 해봤는데 앞으로 더 자세한 얘기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